다음은 책 얘기로 넘어갑니다. 청년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보통 연말과 연초가 되면 1년을 정리하고 내년을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0월 첫 주가 돼서 대충, 이맘대충 그런 책들이 예정이 되는데 올해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출간된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재훈 작가가 쓴 트렌드 읽는 법이라는 책인데 조금은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트렌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보다 보면 대강 우리가 즐기는 문화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점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훈 작가는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트렌드만 고민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트렌드라는 건 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트렌드 연구원이 말하는 트렌드의 정의는 뭡니까? 보통 트렌드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유행이라는 뜻과 동의어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트렌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좀 유행, 젊은 소비층이 즐기는 어떠한 경향성, 이게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자는 트렌드가 어떤 좀 인싸템, 유행하는 물건, 혹은 신조어, 어떤 밈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네, 정확히 트렌드라는 건 어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 사회를 관통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을 트렌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트렌드라는 건 흐름을 넘어서, 유행을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일상 전방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언가, 압박감, 외부의 작동, 이걸 트렌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큰 차이라고 하면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사람의 생활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특정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트렌드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이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읽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예를 좀 알아봐야겠죠. 트렌드의 구체적인 예시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자는 책을 세 개의 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트렌드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유형? 네, 일단 트렌드를 구분하는 유형은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렌드에 따라가는 동조집단의 범위, 규모가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현상의 지속시간, 얼마나 트렌드가 오래 유지되느냐로 트렌드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을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나눠지는 유형은 FAD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FAD? 네, FAD는 For a Day라는 유형의 앞글자를 딴 거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어떠한 일시적인 유형을 뜻하는 단어 맞습니다. 그걸 첫 번째 트렌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탕후루가 나옵니다. 탕후루. 탕후루 좀 오래되지 않아요? For a Day는 아니지 않나? 네, 요즘 탕후루 드세요? 전 안 먹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탕후루 즐겼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고 맞아요. 탕후루 가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탕후루의 나뭇꽂이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한때 사회문제가 됐을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탕후루와 관련된 노래도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탕후루 노래? 네, 알고 계시죠? 선배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예시로 들고 있고요. 저자들은 FAD 트렌드를 소수의 집단이 동조하기보다는 아주 폭넓게 동조를 하면서 짧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 사람들이 짧게 선택하는 그 무언가의 흐름 그걸 FAD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쉽게 동조하고 쉽게 선택하고 사 먹어보지만 그만큼 현상의 지속시간이 짧다는 특징도 있기도 합니다. 그게 FAD 유형의 특징이고 꼭 음식만이 아니더라도 쇼폼 챌린지도 FAD에 들어가요. 그 공중에 뜨는 듯한 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게 막 움직이는 맞아요, 맞아요. 뭐 타듯이 맞아요, 맞아요. 타듯이 움직이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쇼폼 챌린지도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따라 춤추는 듯한 쇼폼 챌린지, 댄스 챌린지를 보다 보면 일주일이 채 안 갑니다. 요즘 그 야구장에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주일을 채 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다 해당된다? 맞아요. 그렇게 쇼폼 챌린지가 특히나 FAD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바님이 소개해 주셨던 흑백 요리사 콘텐츠와 관련된 밈도 요즘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매주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가요, 밈이. 그러네. 만들어졌던 그 애니메이션과 그 유행어가 일주일이 채 안 갑니다. 그게 FAD라고 정의할 수 있는 트렌드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지속성 있는 트렌드는 뭡니까? FAD의 다음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정의를 하는데 마이크로? 네. 여기는 FAD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하면 마이크로 트렌드는 소수의 집단이 아주 열정적으로 동조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트렌드를 향유하는 법인은 훨씬 좁은데 훨씬 더 열정적으로 트렌드를 즐긴다고 볼 수 있고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 한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해요. 저자는 대표적인 예시로 갓생을 꼽습니다. 갓생? 네. 갓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엄청 부지런하고 또 생산성의 높은 일상을 살겠다는 신조어인데 갓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3년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 앞에 계신 아나우서님도 갓생 트렌드를 동조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좋아하긴 하죠. 맞아요.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계속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생활하시려고 하시고 갓생 특정 날만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밤까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분들의 특징이 식단을 조절하신다는 게 있어요. 아주 길게 그리고 그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를 동조하면서 응원을 해나가는 이게 바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자는 이런 트렌드의 힘이 뭐냐면 유행을 넘어서 이런 갓생 문화가 헬스케어 시장, 영양제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인 갓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트렌드가 되고 선택을 동조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유지되고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특정한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식단은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식단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렇다면 남은 트렌드 유형도 지금 우리의 일상과 소비생활을 좌우하고 있는 힘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자가 설명하는 다음 유형의 트렌드들은 훨씬 더 광범위한 트렌드고 기대돼요. 뭘지. 그냥 일상 전반을 다 좌우하는 트렌드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트렌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저 트렌드. 메이저 트렌드. 메가 트렌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데 동조범위가 이제 국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속 범위도 3년, 5년, 10년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메이저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뉴트로예요. 뉴트로. 과거로 돌아가고 이 아날로그 시대의 콘텐츠를 재해석하겠다라는 게 뉴트로의 핵심인데 그 최신 아이돌이 Y2K 스타일을 고수를 하면서 댄스 스타일도 Y2K 스타일로 하기도 하고 뭔가 청바지도 조금 넓은 바지로 입고 두건을 두르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캠코더로 찍은 듯한 그 영상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 뭔가 만져지는 약간 깨지는 픽셀 느낌의 그런 영상 감각들. 그게 뉴트로를 볼 수 있는 이게 거의 5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게 바로 메이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메가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면 비대면 SNS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본인을 설명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부캐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창조적 활동을 하는 걸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는 전 글로벌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시작이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확실히. 그렇다면 전문 트렌드 연구원이 말하는 트렌드를 찾는 방법은 뭡니까? 이걸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책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연구노트를 좀 보는 느낌이 좀 들고 예시가 아주 상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꼭 한번 연말 정리하다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찾는 방법이 되게 광범위한데 그 중에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트렌드를 수집하는 방향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고 트렌드에는 마감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본인을 노출시켜서 이 자금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적성. 목적성. 네. 나의 목적성만이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트렌드가 되는 차례를 수집할지 그 방향성을 뾰족하게 잡을 수 있는 건 나의 목적이 된다. 그게 기준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소비자 타깃, 주요 트렌드 분야, 트렌드의 최종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높으냐, 얼마나 나의 대상이 되는 세대가 보느냐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트렌드 수집 채널입니다. 수집 채널? 네. 워낙 쇼폼 콘텐츠가 다양하기도 하고 또 그 전통적인 미디어도 많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트렌드와 대상에 머무는 채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눠보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인지 아니면 유통 커머스 채널인지 아니면 일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은 콘텐츠 아카이빙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모아노 콘텐츠를 연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한다고요? 맞아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서로 다른 트렌드처럼 보이는 어떤 채린지를 가져오고 이 상이한 채린지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뭔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인테리어, 우리 집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유럽의 집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내 집에 대한 소유욕, 내 공간에 대한 갈망이라는 방식으로 트렌드 안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방식이고 무언가 요즘 유행하는 음식에 대한 채린지가 모찌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온천에 대한 트렌드가 나온다고 하면 비슷한 식에 나온 두 개의 콘텐츠를 볼고 뭔가 일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숨어있다라고 읽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상이한 콘텐츠를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게 사실 아카이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콘텐츠 안에 숨어있는 행간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자가 말하는 트렌드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가 그 전반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걸 트렌드라는 단어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직접 선택을 한다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이 트렌드 읽는 법이라는 책이 저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트민남, 트민녀라는 표현도 유행이잖아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여자를 뜻하는 말인데 그냥 생각 없이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그 속에서 세상을 읽고 다가올 또 다른 흐름을 짚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트렌드에는 마감이 없다. 이 시간 역시 세상을 향해 관심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책과 영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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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